총선에서 이제 거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이제 선거 결과를 이제 전수분석을 마무리한 다음에 전수분석을 마무리한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결과를 제야 h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전국에서 일어난 추가적인 그런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로 이번에 25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 9개입니다. 9개를 제외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제야 h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 전국의 차익값 관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245개 선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이름들 평균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평균값은 서울의 플러스 13.16% 부산의 10.72% 대구의 7.74% 인천의 9.29%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차범위인 0의 3%를 벗어났으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및 전국에서 뭐죠 관내 사전투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사전투표일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및 위조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모든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준 거죠. 이게 표를 관내 사전투표에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13.16%가 서류에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참조로 2020년도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이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12.5%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의 12.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4.15 총선보다 좀 심하게 했구나 덜 했구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 부산 선거에 관해서는 호남권이 아주 예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총선 같은 경우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차이값이 작습니다. 그것은 관내 사전투표에 위조 투표를 좀 적게 투입했다는 겁니다. 보시죠. 이분도 광주 플러스 3.95% 전라북도 5.91% 전라남도 4.17%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대전 11.58% 더불어민주당 차이값 울산 10.4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딱 보시게 되면 전국 평균값이 11.01%입니다. 11.01% 여러분 무슨 말인 거 아니까 2020년 4.15 총선보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조작 정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346만 표 정도의 위조사전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254개에 집어넣을 거로 예상했습니다. 346만 표. 참고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329만 표를 집어넣습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이번에는 지금까지 추정치가 제야 전문가 추정치가 290만 표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한 거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이 평균값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전빼기 당일이란 평균값이 12.5%였습니다. 관내 관외 제외국민 다 합쳐 가지고 이번에는 11.01% 이렇게 조작을 한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우리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 떠들면 뭐합니까 그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아스피린이란 여러분들 약물을 차단했기 때문에 고통을 덜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선거부정이란 실체를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투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겠냐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 조작에서 관내 사전 투표가 가장 적습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11%보다 좀 높습니다. 평균이 13.85% 전체적으로 관외 사전 투표는 관내 사전 투표 보다 조작을 많이 합니다. 평균 14.99% 더부릅니다. 표가 이만큼 더해졌다는 거죠. 서울 플러스 14.99% 부산 15.58% 대구 12.71% 인천 11.54% 광주광역시 플러스 4.17% 전라남도 4.95% 전라북도 3.0%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 전북 광주는 우편 투표 위조 투표지를 많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금 집어넣기 때문에 이 차이값이 적은 겁니다. 평균은 13.85%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외국민 투표가 가장 많이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외국에 계신 동포들이 들으시면 너무나 은찮겠지만 10년 이상 제외국민 투표는 계속 조작을 해온 겁니다. 조작이 가장 심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게 이제 제외국민 투표입니다. 24.92% 평균값 24.92% 여러분 이 평균값 제외국민 투표 24.92%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사전투표에 100명이 했으면 플러스 25 마이너스 25로 합치면 50%죠. 두 장당 한 장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외국민 투표 여러분 이 자료가 뭘 여러분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제외국민 투표에 24.92% 더불당의 차이값이 사전 빼기 제외국민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25%라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25% 국민의 힘 마이너스 25%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50%죠. 그럼 50%가 뭘 뜻합니까 차이값 그래프가 마이너스 쪽으로 25% 국민의 힘이 25%를 빼앗겨 가지고 더불당이 플러스 25% 25% 하면 합치면 50%입니다. 사전투표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표를 하나씩 집어넣은 겁니다. 제외국민 투표는. 이런 제외국민 투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 여러분들 제외동포가 먼 그리 차를 타고 와가 여러분들 표를 던지게 되면 한 표 두 표할 때마다 뭡니까 가짜 표 하나 더불당 한 표 두 표 가짜 표 하나 더불당 한 표 두 표 가짜 표 하나 더불당 이렇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25%가 나오고 국힘이 대략 마이너스 25%가 나오면 두 개를 합치면 50%입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50%의 표를 이동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환산하게 되면 제외국민 투표장의 제외동포가 두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제 한 장을 만들어서 더불당이 주는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외국민 투표는 그냥 완전히 밥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제외국민 투표도 여러분들 이제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좀 적은 겁니다. 이렇게 좀 적죠.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 투표하면 그림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전남하고 전북에서 한 두 개 정도의 선구구 빼고는 전부 다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위조 투표제를 만들어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외국민 투표. 참 여러분들 그래도 고마운 것은 이런 작업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인데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고 이익이 없지만 재야 H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수분석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거든요. 전체 선거구대에서 3500여 개 정도의 은면동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행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보지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놓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대통령이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11%가 떨어져 가지고 야단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대통령으로 안 보이죠. 한국의 여자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정치는 대부분 남자들이 하니까 구한말에 여자들이 정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무능해 가지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선거부정을 용인하고 허용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방치해 가지고 우리 은퇴의 여러분들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표를 얼마나 쑤셔 넣어줬기에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편투표 이런 그래프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외 국민투표와 달리 단 한 곳도 245개 선거구 x축입니다. 수평축에 한 곳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관외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줘가 다 플러스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1%죠.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전수 분석 결과 한 겁니다. 전부 다 선거관립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표를 위조 관내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다 집어넣어가 이렇게 전부를 다 플러스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여기 조코아임께서 깨끗하당 힝힝 해놨네요. 진짜 깨끗하죠. 서오키님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네요. 사기죠. 대한민국 사람 사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사기가 어디 안 갑니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사기를 친 겁니까. 선거까지 사기를 친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의 11%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1% 국힘당하고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1.01%. 여러분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높여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위해서 그만큼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로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주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데이터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플러스 11.01%포인트 마이너스 11.01%포인트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10% 대출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경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입니다. 플러스 13.85% 국힘과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85%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특정 정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더해 주게 되면 위조 투표를 투입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나오는 선거 데이터가 차익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큽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렇게 전수본사를 해가지고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제야에이치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제가 있는 겁니다. 플러스 13.85% 마이너스 13.85%인 겁니다. 공짜표를 특정 정당에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양일사에 조작을 해서 표를 집어넣게 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3.85% 플러스 13.85% 마치 국힘당의 포를 13.85%만큼 훔쳐가지고 더블당에게 더해 준 것 같은 모습을 가지는 거죠. 정말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고 국힘당이 국힘당이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조선시대를 살아야 되는 그런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걸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실과 실제를 말씀을 드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소고발을 하라 뭐 거리로 나와라 벨 이야기 안 많은데 뭐 벨 이야기하면 본인이 자유니까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초지일관의 연구자 입장에서 사실과 실제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거가 제가 맡은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고소고발은 뭡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들이 하시든지 저항은 여러분이 하시든지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대단히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냥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내가 아주 싫어하는 거가 그냥 치되는 겁니다. 치되는 거 무슨 여러분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국민들 함께 치대고 책임 뜯어먹고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조선 사람들의 이런 dna에 뿌리 깊게 여러분들 박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외치는 겁니다. 사실과 실제가 이러니까 여러분이 알았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외국민투표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그 먼 거리에 자동차를 몰고 와 가지고 여러분들 표 던지면 표가 여러분들 시카고 한 표 뉴욕 한 표 그럼 두 표가 여러분들 개수가 될 때마다 가짜 표를 한 표를 만들어서 선관위가 더블당 그다음에 멜브론 한 표 미넨 한 표가 들어오면 뭡니까 가짜 표를 만들어서 한 표 던지고 뭡니까 la 한 표 샌프란시스코 한 표 la 투표사와 이런 샌프란시스코 투표에서 투표자들이 한 사람 들어가 두 사람 들어지면 투표 용지를 교부받으면 그때 뭡니까 그냥 전산 프로그램이 쫙 돌아가면 뭡니까 가짜 표 한 표 더블당 가짜 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나간 일입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재배 동포들이 뭡니까 표를 던질 때마다 두 표마다 한 표씩 이러면 가짜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더블당하게 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더블당 이런 표를 다 받았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기 전남 한 표 전남 한 표 전북 한 표 한 개 선거구 정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요. 정규재 씨 방송에서 부정선거 언급하던데요. 다행이네요. 이번에 그건 약간 본인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선거 부정을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그 양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 한 사람의 그냥 근본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그냥 선거를 대하는 한국 사람의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의 태도는 그 한국 사람들의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게 왼쪽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 차이값 중간이 관내 사전 차이값 그 다음 오른쪽의 여러분들 제외 국민 차이값입니다. 11.01% 13.85% 24.92% 여러분 여기에 11%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얼추 여러분들 11%라고 하면 22%잖아요. 그렇죠? 두 개 합치게 되면 22%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긴가 하니까 4장당 1장 정도가 여러분들 위조 투표자 투입된 걸 뜻하는 거거든요. 4장당 1장.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